들어와 인마 들어와 영동 좋아 아 돼지구나 야 나 여기다 왜 들었냐 이거 나이스 아 실수한 것 같다 왜 돼지가 있었어 못 봤어 돼지 봤죠 이런다구요 나이스 오우 쉣 그 설마 냉파가 나도 대기 있어 인마 신문만 들어가준다면 이걸 냉파가 이걸 너만 있었냐 이걸 나도 있어 인마 지적 개태끼야 죽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.